HP 디자인젯에 GL2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 HP 디자인젯 프린터는 PCL, PS 외의 HP, GL2 드라이버도 지원합니다. CAD에서 도면을 출력하거나 또는 그래픽 작업과 특수 프로그램에서 출력할 때 HP, GL2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P, GL2 드라이버는 HP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P 홈페이지 상단 고객 지원에서 소프트웨어 및 드라이버를 선택합니다. 제품 종류에서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제품 이름을 입력하고 제출을 누릅니다. 기본 드라이버 목록에서 HP, GL2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HP, GL2 드라이버를 실행하면 동일한 폴더에 자동으로 압축이 풀립니다. 시작에서 설정을 누릅니다. 블루투스 및 장치에서 프린터 및 스캐너를 선택합니다. 장치 추가를 누르고 잠시 후 수동으로 추가를 누릅니다. 수동 설정으로 로컬 프린터 또는 네트워크 프린터 추가를 선택합니다. 프린터와 컴퓨터가 USB선으로 연결되었다면 기존 포트 사용에서 USB 가상 프린터 포트를 선택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었다면 새 포트 만들기에서 표준 TCP IP 포트를 추가합니다. 프린터와 컴퓨터의 연결 방법 또는 프린터 IP 주소를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LPTE를 선택하고 설치를 계속합니다. HP, GL2 드라이버를 설치한 다음 프린터와 컴퓨터의 연결 방법 또는 프린터 IP 주소를 확인하고 프린터 속성의 포트 탭에서 정확한 포트로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와 프린터 목록에서 디스크 있음을 누릅니다. 찾아보기를 누릅니다. HP, GL2 드라이버가 압축 풀린 폴더를 찾고 INF 파일을 선택한 다음 열기를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고 프린터 목록에서 HP 디자인젯 HP, GL2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프린터 이름은 필요에 따라 편집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마침을 누릅니다. HP, GL2 드라이버를 설치할 때 LPT1 포트를 선택했다면 프린터와 컴퓨터의 연결 방법 또는 프린터 IP 주소를 확인하고 프린터 속성의 포트 탭에서 정확한 포트로 변경 또는 추가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에서 HP 코리아 채널을 추가하십시오.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 탭을 클릭하여 다른 언어로 제공되는 HP 비디오를 찾아보십시오. 공식 HP 지원 비디오를 확인하려면 HP 채널을 검색하십시오. 상대 체험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ganzen 인 Cela MenschenPod터링을 Constant سے 스티 fazendo intoler needles. 지난해 6세에서 Git 에서vida teenagers같이 확실해game 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